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세계 방방곡곡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황금 돼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황금 돼지의 해니까 정말 황금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40년 전에 이사야는 이 예언서를 썼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놀라운 영적인 해안을 주셨다 깨닫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세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슥이 이제 결실하게 되는데 바로 메시야가 이세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을 말씀을 해주고 이사야 53장에 가서는 그 메시야가 고난받는 메시야가 어떻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잠잠한 어린 양같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주구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정말 마치 한 편의 정말 구속의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원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원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계를 촉구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의 또 바벨론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회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40장부터 가서는 문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You are mine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2018년도에 희망적인 그런 새해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첫째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속의 인을 쳐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가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다형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 보혈의 피로서 구속의 인을 쳤기 때문에 스티기마 주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세기와 21세기를 더불어 사는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있어서 이렇게 필라까지 이민을 와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2019년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이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이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목적지를 항해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에 항상 그 바다나 강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파도가 엄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이에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물을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저는 바닷가와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포항에서 해병대 장교생활을 하면서 상륙훈련을 하게 되면 바다에서 이렇게 3년 동안을 거의 4년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는 제대하기 전에 부대장이 허락을 해 주어서 제대하기 몇 달 전부터 경상북도 울친 덕신이라고 하는 관동 팔경 중에 하나가 가까운 곳에 오천 마을의 교회를 담임을 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사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창문만 열면 동해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바닷가가 그렇게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한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 같은 쓰나미 헤일 나게 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 가운데 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보호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불 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은 시련과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우리는 머리털 끝 하다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부가네스로 왕이 만든 금신상이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목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기는 아깝기 때문에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살고 보자고 하는 것이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왕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극렬한 풀목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네버덜레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풀목불 속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 결단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노발대발 풀목불을 더 얼마나 뜨겁게 했으면 던지는 사람이 다 죽을 기능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이와 함께 네 사람이 머리털 끝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마이티 갓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시고 풀목불에서는 건지지 못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목불 속에서 정말 머리털 끝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싫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죄 많은 인간으로 주고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죄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구수와 스바를 애굽을 속량물로 치르면서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의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나폴레옹의 칫솔이 3만 불에 팔렸답니다. 더러워라. 무슨 칫솔을 3만 불에 팔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칫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폴레온의 유품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나폴레온이 쓴 그 칫솔도 3만 불이라고 하면 베토벤의 악보는 수백만 불입니다.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지만 베토벤이 친히 작곡을 한 그 친서로 작곡한 것이기 때문에 수백만 불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 3만 불, 수백만 불의 가치겠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가치 있는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새해에는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서 인생을 지지부지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하고 사랑하였은 즉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것 삼아주셔서 책임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주십니까? 7절에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드는 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의 고백의 일조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에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예수님 탄생도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은 하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하늘보자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하시고 보자우편 영광에 앉히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 순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높여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이런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뭐예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 저희들은 묵은해를 보내고 또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우리 화요일 저녁에 모인 우리들 정말 아름다운 꿈을 함께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터넷 보금방송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도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성프렌시스와 같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나를 통해서 정말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썩어짐으로 썩어지는 것을 방부하게 되고 빛이 되어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새 희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 핸들 그분은 오라토리오 오페라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하얀 길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술로 인생을 달래면서 이제 어느 날은 술 취해 집에 들어오니까 친구에게서 한 편지가 왔습니다. 시인 찰스 제넨스가 시를 보내주면서 작곡을 제안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 사회의 수를 중심한 오라토리오 가사 한 뭉치를 전부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술김에 그가 생각하면서 2차 2류 시인 주제에 감히 나에게 오라토리를 전복해달라고 그렇게 비웃다가 그것을 뜯어보고 읽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하면서 이 사회의 40장부터는 완전히 문체가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40장 1절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주의 영광은 나타나고야 말리라.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 말씀을 하면서 마치 그 말씀이 자기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큰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뭉치를 들고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1741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3주일 동안을 거의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작곡한 것이 53곡의 헨델의 메시아입니다. 44번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에는 왕과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여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회에서 전체를 조명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고 그분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6개월 뒤에 나타나게 되실 것이고 그분은 오셔서 정말 이제 2세에서 한 줄기가 나서 싹이 태어날 것이고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메시아의 만앙의 왕으로서 영전하시는 아버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Now and Here 우리가 2019년에 하나님께서 새 희망의 역사를 새 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결국은 고레스를 통해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해방시키는 구원사건과 함께 이제 메시아 탄생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제자로서의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라디어 썩어지고 녹아질 때에 광야에 길은 나고 사막에 강이 나고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족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여기 계신 몇 분들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논산훈련소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5200명 세례를 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 정말 그 한국이 그렇게 기독교 숫자가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늘어간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군 세례식 1년에 12차례씩 수만 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 숫자 때문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한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미래가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목사와 함께 양아진을 찾아갔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 보금이 전해진 지 133년 동안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귀중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1893년에 고종의 시이었던 존 해론 선교사가 죽었을 때에 고종이 하사에서 만든 양아진에 500명의 외국 선교사가 묻혀 있습니다. 무덤을 돌아보면서 한 무덤의 묘비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I should have them all. 만약에 천 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그 천 개의 생명을 소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이 묘비의 주인공은 남감리교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남감리교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1905년에 남감리교의 25살 나이에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캔사스 여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에 가기를 소원해서 태평양을 건너 조선에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게. 가마, 상투를 튼 남자, 흰옷을 입은 아낙네들 뭐 135년 전의 모습이라고 하면 얼마나 촌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부지런히 8개월 동안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중병을 얻게 되고 그는 풍토병에 걸려서 의학적인 대책도 없이 죽게 됩니다. 8개월 만에 선교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낯선 나라에서 부모도 없이 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내가 다하지 못한 선교를 눈을 감고서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고향교회가 루비켄드릭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를 밀할 선교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해서 20명의 젊은이들이 또 자원을 해서 동남아시아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보금이 들어오고 정말 6.25의 그런 잿더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 적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종북 좌파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나라 공산화 될 수 있는 사회주의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셜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래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이민 성도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통역자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를 미래를 되어 마지막 시대의 그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새 희망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구석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희망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19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리라 풍성한 복을 줄이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주리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터넷 보급망송을 통해서 세계의 보급마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일에 기여하면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들이 정말 하나를 미랄되어 썩어지고 녹아지고 희생함으로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서 마지막 구석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 시대의 능력의 도구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